저희 무한도전 시즌 9번째 이야기, 오늘의 도전과전을 여러분께 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무리한 도전의 첫 번째 도전과전은 금의 야구. 공격팀은 은혜를 타고 신발을 찬다. 수비팀은 날아오는 신발을 힘을 합쳐 받아낸다. 신발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공격팀 1점 택배. 오후에 거친 박진영 넘치는 금의 야구. 지금부터 레이볼. 첫 번째 도전. 무한도전 조회련대 대명 강정립 선수. 최솔로라요, 파이팅! 파이팅!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종합 달 lotta. enses이 정말 Morris수. 화려하는 중. 다이빙 캐치, 다이빙 캐치 이건 다이빙 캐치 합시다 우리가 말이죠, 이거 전략을 잘 채웠어야 됩니다 도도록이면 낮게 빠르게 이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다! 자, 가자! 조혜연 씨! 그네 분만했던 대로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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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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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려!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 맞네! 두 번째 도전! 무한도전 윤정수 대 배명호 김진복 선수! 스프레인! 아, 광양이! 아, 나를 노리고 찬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좋아! 아, 나를 노리고 찬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예리하게 지금 광양이었죠? 야, 응원! 공부를 해야지! 준비를 가르치면 어떡해! 좋아하면 어떡해요! 자, 준비, 준비, 아직 놀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가자, 가자! 준비, 준비, 아직 놀지 마세요! 좋아, 좋아, 좋아! 김정수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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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좋아요, 좋아요! 다이밍 좋아! 장단지, 장단지! 물어! 형, 뒤에 있는 분들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뭐! 아,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세 번째 도전. 무한대기 주장 유재석 때 대명 김광용 선수. 이번에는 진짜 가면 돼. 자, 잘해.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누구야, 누구야. 안 됐네, 플레이인데. 왜 그래. 야, 구멍.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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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혼난. 아, 무섭다. 유재석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더, 더, 더. 더, 더 빠르게. 더, 더 빠르게. 반드시 2점을. 반드시 2점을. 반드시 2점을. 야, 헤이 헤이. 힘이 들리지 말고. 아! 수하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타요. 어!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장외다, 장외. 현지 스코어 1대 3 앞으로 있을 배명고의 공격을 두 번 모두 막아내야 무한도전팀의 승선이 있다 4번째 도전 무한도전 에이스 노웅철 배명고 고정우 선수 아니 뭐야 여기서 우리가 못 받으면 에이스의 의미가 없잖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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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무리한 도전 터! 말 많은 사람들이 펼치는 말과의 오멘터 이어달리기 대결! 그들의 무리한 도전이 전격 공개됩니다! 야! 아니 이게 뭐야! 야! 아니 이게 뭐야! 4승 26패! 그동안의 전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1패를 더 추후하게 됐습니다! 강남! 저희들 보안도전 팀! 오늘 처음으로 또 새로 합류를 해주신 우리 윤정수 씨! 이윤석 씨! 조혜련 씨! 박명수 씨까지 해서 이제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아직 여기서 다가앉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새로운 도전을 신청자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